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요.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그래요. 탐욕을 생각하면 탐욕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요. 또 성냄을 생각하면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또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우리 불자님들 오늘 역시 우리 불자님들의 하루가 잊지 못할 어떤 행복의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지니고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되고요. 또 행복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아무리 바쁜 하루 일과 중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전해지는 이 법음들이 잠시나마라도 우리 불자님들께 어떤 달콤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녀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11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요즘 계속해서 저희가 종성 또는 종송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타종할 때 하는 개송이 나무비로교주 화장자존연, 보계지근문포, 낭함지옥축, 진진혼입찰찰원융, 10조9만5048글자, 일승원교 대방망불화음경 하면서 세 번째 타종을 한다고 했어요. 바로 화장세계 교주이신 비로자나부처님. 또 보배로운 진리를 연설해서 디클색에 포교하신 8만 법문, 10조9만5048글자, 일승원교 대방망불화음경께 귀합니다. 이런 어떤 뜻인데요. 이 화음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60화음, 80화음, 40화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화음경을 공부하신 의상대사 학교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방망불화음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체를 우리가 화음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했고요. 그럼 과거의 달마대사께서는 화음경을 공부하시고 화음경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놓으셨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초목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저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중일체다중일이요. 일즉일체다지기리라.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요. 전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으니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 인간도 숨쉬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 공기의 덕, 음식의 덕, 물의 덕 등 세상의 고마움에 대해서는 한량이었고 필요 없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이다. 흙을 빼고 나면 찻잔이 없고 물을 빼고 나면 찻잔 또한 없다. 모양도 없고 유약도 없고 나무도 없고 불도 없으면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찻잔을 빚을꼬. 한 잔의 작설 차를 마시면서도 흙의 고마움을 잊지 마시게. 이른모를 도공도 잊지 마시게. 물도 고맙고 불도 고맙고 한 폭이 차 나무도 고맙기가 그지없네. 그대는 아시겠는가? 부처님께서 이르신 화험의 본문을 닮아 대사께서도 화험경을 공부하시고요.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고요. 우리가 화험경의 보살 명란 품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죠. 중생들 가운데는 어찌해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한 지혜로운 이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는 것인지 이 까닭을 문수보살이 물었지요. 땅은 하나라 차별이 없는데요. 그 땅에 자라는 나무와 풀들이 각각 제각기이듯이 열애의 복받은 하나이지만 중생의 목숨은 여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요. 소나무, 전나무, 민들레 각각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내린다는 이야기죠. 겨울에 흐르는 저 물이 똑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소가 마실 때와 독사가 마실 때가 다른가. 똑같이 마신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요.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라고 그래요. 또한 똑같은 물이다라고 하더라도요. 바가지에 닿으면 바가지 모양이 되고요. 그릇에 닿으면 그릇 모양이 될 것이고요. 또 똑같은 부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배우고 알아서 우리가 깨달으면 지혜가 될 것이고요. 또 제대로 배우고 알고 깨닫지를 못하면 두고두고 범부중생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에요. 또 우리 수행자들이 어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범부중생의 어떤 세상 사는 것도 이치가 그와 다를 바 없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돈 열량으로 해서 술을 마셔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돈으로 지붕을 고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경책을 사서 읽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돈으로 논밭을 산다라고 할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얻는 결과가 똑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하루는 어떤 지혜에 있는 이웃집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 일렀어요. 자네가 가난을 벗어나려면 세 가지 길이 있다네. 첫째는 땅을 파서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일이고요. 둘째는 땀을 여의려주고 품삭을 받는 일이고요. 셋째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어리석은 가난뱅이는요. 남의 땅을 파서 밭 만드는 것 구경만 하고 다니고요. 또 남이 땀을 흘려서 일해주고 품삭 받는 것을 구경만 하고 다니고요. 또 남이 장사를 해서 돈 버는 것만 구경을 하고 다녔지. 그러면서도 나는 어찌해서 가난하느냐 하고 한탄만 하고 있으니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지. 구경만 해가지고 가난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좀 힘들고 어렵고 하면 팔자 탓을 하죠. 내가 팔자가 왜 이렇게 타고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러신 화험 경영 이치는 바로 연기의 이론을 설해 놓은 것이죠. 연기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인연법에 대해서 설해 놓은 것인데요. 우리는 어떠한 무엇이든지 간에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죠.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서울대학을 가고 싶으면 서울대를 갈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고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또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싶다고 하면 존경을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또 행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가을의 결실을 많이 수확하고 싶은 농부는 봄에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원인은 만들지 않고요. 우리는 결과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떤 얼마만큼의 원인을 만들었냐는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결과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요. 불만을 느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자식은 부모를 탓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대가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여건보다는 과연 내가 상대에게 해줄 도리를 얼마만큼 잘해주느냐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도요. 어떠한 주어진 숙명이나 운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신앙이나 같은 차원에서 우리 불교의 종교를 빌고, 예달리고, 절하고 이런 어떤 역량으로서 여러분들을 종교의식을 하는 경우가 적지는 않은데요. 부처님 아하암경의 말씀에 그대로 의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서 기룡화복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대부분 절에 가는 경우가 기룡화복 때문에 당연한 경우가 많은데요. 기룡화복과 종교와는 아주 별개라는 이야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근원종자, 뿌리종자, 심성종자, 사람의 가장 근본된 심성 가장 사람다운 사람의 근원, 사람다운 사람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인 것이고요. 그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가서 뭔가 기룡화복을 추구하고 남편의 어떤 사업, 자식의 입시, 자격시험, 또 건강 이런 걸 발언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면 그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종교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이러한 고통을 줄이고 세속의 번뇌와 복잡함을 줄이고 가장 인간답고 사람다운 향기를 날 수 있도록 편안함과 안정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생활이 바로 종교생활이고요. 그러한 것을 배워 익혀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상을 이룬다거나 이루게 해달라고 빈다거나 이런 것은 올바른 종교의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연불하고 여러분들 독경하고 사경하고 다 좋은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용락의 어떤 욕구 충족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인해서 형성되는 어떤 삼독심을 제거하고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제거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걱정, 근심, 고민들을 제거하는 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떤 이치, 여건을 알아서 바로 우리 연기의 질 알고 화음경의 사상을 알면요. 세상은 전부 궁이고요. 연기의 질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번뇌할 것이 있고요.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이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행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종성에서부터 개송을 하면서 넣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네 번째 타종을 하는 것이 제1개 약인 요교지 3세 일체불 은관법 개성 일체 유심조다 하면서 타종을 하게 돼요. 제1개 약인 요교지 3세 일체불 은관법 개성 일체 유심조 하면서 탕 하고 타종을 하거나 쇠성을 울리게 되죠. 만약에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 개성을 관하여 보아라. 법 개성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법의 세계의 성 바로 법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성, 불성 이런 것을 관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천수경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아요. 천수경 하는 데 보면 나무치구지 불모 대 준재보살이다 하는 그런 어떤 용어가 나옵니다. 나무치구지 불모 대 준재보살 그럼 흔히 늘 나무는 귀한다는 얘기에요. 불모, 불모는 부처님의 어머니다는 얘기에요. 나무치구지 불모 대 준재보살 대준재보살이라고 했어요. 나무치구지 7억 불보살님들의 어머니이신 바로 준재보살 준재보살님께 귀합니다. 준재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천수경에서 나무치구지 불모 대 준재보살 이렇게 돼요. 그러면 7억 불의 어머니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야부인 아니셨어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모인 마하파차파티 께서 양어머니가 되가지고 부처님을 키우셨지만 부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면 마야부인이나 마하파차파티를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데요. 천수경에 나오는 나무치구지 불모 대 준재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7억 불처님의 바로 어머니인 준재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분이 과거에 대중방에 계시면서 준재보살이 어떤 분입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실 땐 준재보살 하면 어떤 보살의 이름이 준재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7억 불처님의 어머니가 준재보살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겨보셔야 돼요. 준재다라고 하는 것은요. 청정을 나타냅니다. 공함을 나타내요. 보살이 다 아는 것은 바로 보디사토보 아니어요? 깨달음 아니어요? 바로 준재보살은 청정함을 깨달은 자를 나타내요. 여러분들 포도주의의 가장 근본 원료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모든 만물은 땅에서 다 자란단 말이죠. 그와 같이 모든 부처와 보살은 금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청정에서 비롯됩니다. 공에서 비롯돼요. 청정함을 깨트리면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바로 나무치구지 불모대 준재보살하는 것은 모든 불보살님의 어머니인 청정함에 귀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예요. 보살 이름을 나타낸 게 아니라 청정함을 깨치신 분께 귀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준재진언이라고 있죠. 준재진언 나무사람 삼략 삼못다 구치남 다녔다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부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준재진언이예요. 그럼 7억불의 어머니인 준재보살님께 귀하고 준재보살님의 가르침에 귀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준재보살님이 하신 말씀 진언을 보면 뭐예요?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부림이에요.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부림 옴이다 하는 것은요. 최초의 탄성어예요. 최초의 소리예요. 자레다 하는 것은 부처와 중생 유아무 잊고 없음 녹고 낮음 빈과 부 이런 것을 상대성 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레예요. 그러면 주레는 뭐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다. 옴 자레주레 이건 바로요. 부처와 중생이 웃고 잊고 없음이 웃고 유무가 웃고 안과 박이고 너와 내가 없다 하는 게 옴 자레주레예요. 준재 사바하 준재 준재 진원이라고 했어요. 준재보살의 진원 말씀이 준재 진원 아니에요.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부림이에요.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부림이에요. 준재 바로 부처와 중생 잊고 없음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이런 것은 주레 없다. 없다. 준재 사바 준재 청정함을 사바 이루겠나이다 하는 게 그게 준재 진원이에요. 준재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청정함을 이루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수경을 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뭐예요? 청정함을 이루겠다라고 각고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하 부림 옴 자레주레 부처와 중생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잊고 없음도 없고 빈자도 부자도 없고 유무불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이 없는 준재 사바 청정함을 사바 이루겠나이다 부림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영문도 모르고 맨날 옴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림 옴 자레주레 준재 이게 많이 아시지 않아요? 영문을 아셔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본래의 본성대로 돌아가겠다. 본래의 본성이 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본래의 본성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청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에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성을 관하여 봐라. 법성을 관해 보면 바로 법성은 뭐예요? 공하고 청정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청정함과 공함이 바로 뭐냐 지혜다는 이야기예요. 반야예요. 반야. 여러분들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혜인데 지혜다라고 하는 어떤 지혜냐 하는 이야기죠. 바로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을 갖다 우리는 반야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모든 삼세의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성을 관하여 봐라. 무슨 얘기예요? 청정함을 터득해봐라. 모든 불보살 칠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청정함이 바로 준재인데 그런 청정함을 알고보니까 전부 뭐예요? 일체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 하나로 지어졌느니라. 마음 하나로 지어졌느니라는 것은 뭐예요? 일체가 유심조다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고요. 달마대사님께서도 그러셨고요. 성철스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세상에 어느 무엇도 관하지 마라. 흔히들 탑에 예배를 하고 불상에 예배를 하고 경전을 외우고 암송을 하고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는 짓이라고 했어요. 오로지 뭐예요?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마음 하나의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 하나만 보고 마음 하나만 깨치고 마음 하나만 다스릴 수 있는 법만 터득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뭐예요? 마음이 공하니까 세상은 연기의 이체에서 움직인다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이 바로 연기법이다는 이야기죠. 그 공한 이체를 아는 것이 바로 반야인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그런 반야의 지혜를 터득하셨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마땅히 법 개성을 관해서 바라라고 했어요. 일체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 하나로 지어졌느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가 유심제예요. 선두학도 부처와 중생도요. 좋고 나쁨도 행복과 불행도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참 어디에서 비롯이 돼요? 마음 하나에서 비롯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 하나를 잘 먹으면 우리가 극락의 세계에 사는 것이고요.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의 세계에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잘못 먹어서 혹여나 우리가 걱정 근심 고민 번뇌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의 삶이기 때문에 그 지옥의 삶을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섯 번째 타종을 하는 파지옥 진화 파지옥 진화 지옥을 깨뜨리는 잡는 말 나무았다 지시남 삼양 삼 모타 구치남 다냐 타옴 하자나 바바시 지리 지리 나무았다 지시남 삼양 삼 모타 구치남 다냐 타옴 마전 바바시 지리 지리 나무았다 지시남 삼양 삼 모타 구치남 다냐 타옴 마전 바바시 지리 지리 구웅 하면서 구웅 하고 때리거든요 파지옥 지옥을 깨뜨리겠다 나무았다 지시남 삼양 삼 모타 구치남 다냐 나무았다 지시남 삼양 삼 가장 보편타당하게 올바른 깨우침을 얻으신 부처님들과 같이 저 역시 깨우침을 얻어서 걱정근심 번뇌를 전부 없애겠나 이단 이야기에요 걱정근심 번뇌를 전부 없애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깨뜨려지죠 여러분들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번뇌하시는 것이 다 없어지면 바로 뭐에요 지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낭량이에요 여기까지 다섯 번 타종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장업연부를 가해서 28줄을 더 치기도 하지만 또 대중이 있는 곳에서는 여기서 그냥 그치고 종만 28줄을 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의상대사께서 화음경을 공부하고 하신 말씀이요 이런 병 저런 병 사람들마다 한 가지씩은 안고 산다 그 많은 병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다라고 했어요 육신에는 비록 병이 있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는 사람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육신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잔뜩 병이 든 사람은 몸도 곧 병이 들어서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욕심과 노여움 그리고 어리석음을 놓아버려야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쉽게 놓지를 못하고 잔뜩 이고 산다라고 아이고 저 좋은 걸 내가 좀 가져야 되는데 저 좋은 자리에 내가 꼭 앉아야 되는데 부기 영화였던 뜬구름을 쫓으면서 살다가 보니까 걱정근심 잘날이 없고요 또 마음의 병만 커간다는 것이에요 물질의 눈이 멀어서 마음만 부글부글 끓이다 백년도 못 살고 덧없이 카고만 나는 거예요 마음에 이고 지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바로 근심 걱정들이 모두 없어져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극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생각이에요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나쁘게 보는 것 역시 보는 사람의 마음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나의 사랑이 소중하고 아름답듯이 타인의 사랑 또한 아름답고요 나의 자유가 중요하듯이 남의 자유도 존중해 주는 너 때문이라는 어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우리 불자님들 모두 그러한 여여한 분들이었으면 한 바람으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자비정사 조지이신 자비정사 조지이신 자비정사 조지이신